있어요. 아이고 잘해야겠네. 당시 한눈팔면 그냥 보러 가야 돼. 짧아가지고. 과연 철판 어떻게 될까? 감사합니다. 어 나 받았어 누구. 못 받았지 아 죄송합니다. 아 양보했다. 지금 바로 제 대기실. 뒤에 대형사고 났어요. 아 이거 빵빵이가 없어요 제가. 빵빵이가. 그 정도로 컷해도 돼요? 안 되죠. 페널티 먹었죠. 저 정도 컷하면 안 돼. 아 먹었다고요? 페널티 먹었어요 페널티. 페널티 먹었는데 왜 안 내려지지? 아구 죄송합니다. 가속이 안 된 거죠? 페널티 먹는다고. 으흫 coating 있다. 큰일 날 뻔했네. 어우? 뒤에 보다가 많았어야 돼. 에이. 하루는 뒤 한번 봐주세요. 좋아요 뒤중!! 어 밑으로 보다 한번. 아 페널티 뭐? 아 뒤에 멀어서 잘 안보여요 아 뒤에 진짜 뭔데? 오우 잘 안보여 어허허허어허어허허허허어우 아우 깜짝이야 와아 내가 날라가다 와아 깜짝이야 와아 지금 1등 2등 배필 쩐다 막아라 그냥 몸짓건으로 아이쿠 아이쿠 아맞아 아맞아 1등 2등시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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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오우 뭐야 무슨 생각한거야 오우 야 뒤에만 되면 바로 들어간다 아우 왜 아우 왜 페널티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백수 농났세요 지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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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날뻔했다 아우 아우 아이디를 너무 먼 거리까지 보이게 해놨더니 동신이랑 동신 흫 으아 으아 안돼 아 지마파님만 멀어지고 있어 아아 아아 아 미치겠네 흫 아 3등요 아 아 아직도 거기있어요? 흫 아 뒤로와요 아니 뒤로오는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못가고있는건데 지금 네 앞에는 아니 지금 앞차랑 지금 세대가 배틀인데 흫 흫 엉지리만 노리고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아 이분들 속도가 똑같애 덕후드 나무도 조금씩 더 빠른데 아까 배틀한다고 한 번씩 미스 나가지구 아씨 맘있다 내가 맘있다 아 이거 아 아이디 너무 많다 이거 어 씨 안보여 아 치워 좀 아이디 좀 안보여 이거 아아 오야 나이 날 났지 버츠 오픈 아이 깔끔하다 이거 이득 봤다 앞차 배틀하고 있어가지구 아 아 이걸로 조금씩 났어요. 아 이걸로 조금씩 났어요. 아이씨. 어디서 간다 이걸로. 힛. 아 이제 실수할 때 찍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. 아이고. 아이고. 멘탈 날아갔네. 아이고 오빠 지금 나 안해. 아 이거 열한바퀴보다 있었으려나 이렇게. 렌탈. 조만간 깨질거 같기도 한데. 아 손해받다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마지막 번호 10K 브레이킹 늦었어 브레이킹 늦었다기 보다 기어를 너무 늦게 내렸다 아 실수했어 마지막 번호 숨은 숨은 번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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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기 헉 번뇨 오 깜짝이야 뱅마쿨 뱅마쿨 땄어 아 근데 나는 걸릴 것 같은데 아 제발 제발 제발요 저도 있어요 한 한 대 더 있는데 한 대 더 있는데 아 제발요 아 씨 아 고맙습니다 아 한 대 더 있어요 3등 까지요 3등 까지에요 3등 까지 으흐흐흐흫 아 아 쫄려라 아 이거 쓰임맥이 어 뭐야 왜 아.. 기름이 없어.. 아.. 앞에 안보여 씨.. 앞에 안보여 아 왜.. 벌써 날아.. 말도 안 돼.. 아.. 진짜 어이없다.. 워 뭐야 씨.. 아 왜 기름이.. 아.. 이런 경우 처음이다.. 아.. 포듐이나 해야지.. 인생 씨.. 아 진짜.. 아.. 아.. 거기서.. 와.. 스피 왜 나지? 아.. 아.. 나 기름 채우고 갔는데 포렉이.. 아.. 스피.. 꼬렉 없다.. 아.. 백마토.. 오.. 깜짝이야.. 오.. 깜짝이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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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 엎.. 아.. 아.. 망했다.. 앞차도 이제 못돌아간다 이제 엄청 쏘졌다 에이 3등 해야지 아 여기까지인가 봐요 일단 페이스만 10초 페이스 10초 페이스만 잊어야 되겠다 10초는 찍을 수 있겠지? 다음 바퀴부터 아 페널티다 아 10초? 10초대만 기록하자 앞차는 포기했다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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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미님 보이는데 스카이님 저 3등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들 차갓이 다 뺏겨주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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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 안 나, 상호 나지 않는 상호 아, 그렇지 미스 진단이 lim 자, 잘 다리를 물론 stan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손 건드렸다 아 맙소사 오 어 뭐야 죄송합니다 아주 웃겼네요 다 왔는데 진짜 아 미친다 이거 아 핸들 핸들 아 핸들 완전 민감해졌어 그거 바탕화면 한 번 찍었다가 바탕화면 한 번 찍었다가 다시 야세트 화면 돌아오던데 진짜요 오 이런 방법이 오 이런 방법이 됐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아 좀 이따 알려줄게 맨날 줄거다 아 가로두님 왜 내 앞에 있긴 아 저 핸들 핸들 뽑혔어요 아 근데 피드백이 없어 아 아 피찬이 백마커에요? 네 백마커에요 엄청 빨라요 아 아 트윙볼은 아 뭐야 이거 아씨 잠깐만 아 나 핸백이 없는데 이거 핸들을 얼마큼 꺼야 되는지 모르는데 오오오 아 이런 순환이 있나 와 내 대포 3등인데 3등 내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피드백 피드백이 없어 이거 보너쿨쿨 할 때 이거 스카이님 혹시 백마커에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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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했다 무리했다 아이고 뭐야 이것도 아 아 한번만 무리하진 게 아니네 이거 아 뭐야 아 아이고 나 진짜 이거 페널티 너무 심한데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다와서 이기 무슨 꼴이란 아 아 엔 100% 사고나는데 아 네 속도로 가면 사고나는데 엣 어 넣쳐야되는데 오케이! 이거지! 이야 이거지! 아 뭐 막판.. 마지막.. 와.. 마지막 꽉 변데? 아이 아버님 사고 컨택을 죄송합니다 제가 인인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던지면 안되는데 아.. 아무튼 세어핀에서 어택을 하는게 아니었어 아버님 저.. 약간 컨택 났죠? 최대한..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이 노란데 아이.. 사랑했다 아.. 이번 아이젠님 뭐야 이거 꿀 빨아졌네 그냥